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영적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편견 아웃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죠.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한 성경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도행전 안에 3대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라빵 사건이죠. 오순절 성룡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또 전도운동 2, 3, 7 나라 5천 정도 보금화에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죠. 두 번째 사건이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한 사람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전 유럽이 보금화되었고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보금이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하구나. 그 다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강단의 백부장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대표자 고넬료를 통해서 온 집안이 다 성령 충만 받았죠. 이때 뭐가 깨졌죠. 아 선교에 대한 편견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방인들도 단순히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의 문이 열렸고 또 이방인을 향한 다민족을 향한 편견이 깨지는 시간볘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영혼구원에 대한 편견, 또 사람에 대한 편견, 보금학산에 대한 그런 편견을 깨고 2, 3, 7나라 5천중족 보금화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요.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보금서 통틀어서 백부장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백부장이 다 믿음이 좋았어요. 이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극찬하셨죠. 아 예수님 내 시위의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도 백부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감탄을 하셨어요. 야 내가 유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사람 이름이 뭐죠.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이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백부장 고넬료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필이 먼저 등장합니다. 강단에 보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 이달리아 백부장이다. 그냥 백부장이 아니야. 이달리아. 순수 100% 이태리 혈통에 로마 황제가 직접 파성하고 운영하는 엘리트 백부장이다. 그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스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영적인 프로필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 로마는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시기에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자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었습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애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 집안 자녀들이 아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 하나님을 경애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자녀들이 또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또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가 뭘 많이 했다고요? 구제를 많이 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에 또 이스라엘의 속국이기 때문에 착취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구제를 많이 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게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를 두셨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구제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정말 기초적인 신앙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고넬류는 안타깝게 정확한 복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적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이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께 경관하게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이 고넬류가 기도하는 베드로를 만나서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도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죠? 이제 출출해요. 출출할 때 갑자기 환상에 딱 나타나더니 짐승들이 나타나요. 먹으면 맛있는 짐승들이 아니라 율법에 어긋나는 짐승들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세 번이나 뭐라고 하죠? 잡아먹어라. 이 부정한 짐승을 제가 먹을 율법에 어긋난 거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이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백부장 고넬류를 만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선교의 시각을 열리는 게 우리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적용도요. 상대방에 대한 편견도 내려놓지만 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도 내려놓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재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제 딱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딱 왔죠. 오자마자 엎드려 절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자기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친척과 지인들과 친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이 메신저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은 나눠도 영적인 축복을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가장 위대한 축복, 영원한 축복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백부장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죠. 무슨 복음을 선포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4대행정 10장 38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기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지금 고네일로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붓임이라는 거예요. 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역의 모든 기적을 행하셨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는 거예요. 이 편견이요 굉장히 깨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지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요. 어떤 게 열리냐?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당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표현하거든요.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안건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게 안건이에요. 편견이 지금 사도행전 15장 가서도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상황들을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더라. 그럼 한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한례 문제 가지고 또 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막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딱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해요. 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백부장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한례를 받기 전에도 온 집안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과 많은 사육자들에게도 편견과 선입견이 깨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민족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그런 편견을 다 내려놓고 237나라 오천용조 보고마을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폭발적인 부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부응 내면에 문제가 어떤 게 숨겨져 있냐? 교인들 간의 갈등이 심한 거예요. 어떤 갈등입니까? 순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 교회 안에서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같이 우리랑 같은 급인 줄 아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가 있듯이 우리는 1등석에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런 선민사상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죠. 헬라파 이방인들 어떻게 됩니까? 주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 하는데 아직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네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다져라. 그런 말씀으로 또 에베소설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금의 본질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 미야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송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신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금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선교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아니 우리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선교.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자기 목숨을 거고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보금의 역사도 나타났지만요. 배가 세 번이나 파손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배가 파손됩니까?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던졌고요. 최소한 중상 이상이죠. 그리고 암살자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금의 본질을 확실히 붙잡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요. 고난의 시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미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오는 이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빵 원약 아니겠습니까? 갈보리 원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보리에서 한 원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유아무금 19장 30절 아닙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응답은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갈 때요. 우리는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어로는 finish라는 단어를 썼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끝내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 주인이 되시면요. 끝내주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감남산 원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남산에서 무얼 하셨죠? 정말 기도하셨어요. 지금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겨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면 22장 43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하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천군 천사가 파송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 감남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다라빵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인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능력을 행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역사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에게 오시는 영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내 수준과 내 스케일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나와 가정과 가문이 보금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 3, 7, 8, 5천정조 보금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본질입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 미야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봐야 할 단어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됐어요.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세상은요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나 우리 가족 성공 그게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과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2, 3, 7 나라를 바라봐요. 5천정조 보금화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와 선교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게 구별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사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슬픔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구원사역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를 믿을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게 들려져요. 받아들여져요. 정말 나에게 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로 구분하면 안 돼요. 좀 이해가 쉽게 각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성사미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합력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기본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집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인 제자와 바울이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단어를 처음 들은 거예요. 아니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인데 이때 이제 바울이 딱 영적으로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거예요. 아 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혜를 믿으면 된다는데 막연하게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교적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와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또 이들이 사대인전 2장의 오후 순전의 마가다라빵 역사를 체험하고 또 완전 성령의 사람 제자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연예인들이 뭔가 굉장한 상을 받으면서 그럴 때 먼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그럴 때 우리도 어깨가 으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왔어? 그럼 영광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말씀 순종하는데 하나님 축복 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에 맞게끔 강단의 말씀에 맞게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적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말의 한마디에 그 다음에 집안의 남편 아내의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한마디에 교육자 나보다 위에 있는 영적인 스승의 한마디에 기분이 나쁘고 우리가 굉장히 흔들릴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하면요.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요. 너무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어서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서도 그렇고 뭘 자꾸 주장하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아 사도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사도에 대한 시비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그것도 불신자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 바울 제 사도 맞아? 아니 자칭 사도 아니야? 아니 사도의 기준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력하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인데 쟤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래?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궁시렁거리고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강단 말씀에 스위치를 항상 켜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감사였죠? 항상 한 주 지나면요. 그 주에는 감사하다가 한 주 지나면 감사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러 가셨어. 또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마저 편견을 깨야 돼. 전두와 선교와 영혼구원에 대해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